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왔니? 왔어? 다시 한번 다시 왔니? 자주 온다 너 잭이 지금 왔잖아 잭 오도바이 하나 소개시켜줄게 요게 그 요게 헤르테지 스프링거라는 모델이야 FL STS인가 모델명도인데 뭘 소개시켜줄 이유가 있어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요거는 97년부터 99년대 그 1939년에서 40년 6대 한시대를 풍미했던 너클레드 바이크 너클레드 바이크를 천개에 와서 어 복원이라고 해야되나 만들어 놓은 그거거든 약간 스페셜 모델인데 이게 이게 너클레드랑 똑같은 디자인하고 똑같은걸 현대식으로 만들어서 딱 97,98,99 밖에 안 나왔어 요거 이제 그게 차가 워낙 인기가 있었고 유명해서 미국이랑 일본에서 엄청나게 수입을 했거든 신식이지만 구형의 미를 가지고 있잖아 되게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졌어 요거는 조금 다른데 예 1999년도에 하이 데이비슨 본사가 한남동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거기가 정식 딜러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이렇게 총파나 거래하는 뭐 그런 내용은 중요한건 아니고 그때 우리나라에 한 대 99년 마지막 이자 처음이자 딱 한 대 정식 출고된 바이크야 이 바이크가 그러니까 약간 가치가 있지 그래서 딱 우리나라에 정식 출고라는건 요거 한 대 뿐인거고 이때는 에볼루션 3.5갤런 가스 탱크가 얹어져 있어가지고 조그만데 요거는 어 이제 뭐 투어 목적에 이제 잭이라는 애가 세컨바이크를 갖고 있는건데 투어 목적이어서 기름을 5갤런 탱크를 갈아서 똑같이 조색을 하고 좀 이제 좀 이제 오래 타기 위해서 물론 3.5갤런 탱크를 갖고 있어 순정으로 갖고 있고 변한거라고는 2차 같은 경우에는 뒤에 투어 백 캐리어 뭐 옵션이 엄청나게 많아 윈도우서부터 근데 요거는 지금 탱크는 5갤런 위로 그다 교환해서 쓰려고 만들어 놓은거고 정식 출고랑 다른점 요거는 한국의 정식으로 들어온거라 원래부터 킬로매다 킬로매다 그리고 뭐 한남동으로 서비스 애들 보면 무슨 정식이면 AS 해준다 만다 하는데 얘네 AS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순정 신체 다 가지고 있고 요 말한장은 이제 뭐 그냥 재미로 모양때면 이렇게 한거고 이 조스트 다 순정상태고 엔드만 피셀로 갈아져 있고 그리고 지금 마일은 5만4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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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만4천만 야 그래서 5 4 바이크 FE 세컨바이크가 뭐 지금 되게 장기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요것들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도 순정상 때 내가 보는 가치로는 한 4천만원 정도 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 할 거는 아냐 얘가 평소에 속상할건데 이게 국내 1호고 더이상 없는거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봤어 아 어 어 아 어